언젠가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볼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생각했었는데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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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, 예, 예 예,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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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